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예상하듯이 수능의 씨앗을 찾아라 올해 369 여러분들이 보는 중요한 시험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총평으로 수능의 씨앗을 찾아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늘 369에 대해서는 수능의 씨앗을 찾아라로 진행을 했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의 퀄리티가 어떻든 3월 학평을 출제하신 분들이 2020학년도 수능에 가장 근접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문제가 좀 특이하고 풀기가 힘들었을지라도 이것마저 나한테 한번 해보라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적어도 3월에 주어진 30문제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도록 명확하게 끝을 보고 지나가자라는 생각으로 30문항 모두에 대한 수능의 씨앗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될 수 있을지 또는 이 문제 안에 들어있는 묻고자 했던 개념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출제 의도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문제의 조건을 어떻게 해석했어야 하는지 그런 관점에서 수능의 씨앗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30문항에 대해서 다다다닥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연산 법칙이죠 등차 수열을 아냐 라는 것 등차 등비는 일반항으로 접근해야 돼 일반항 알고 있지 라는 게 출제 의도죠 교집합은 사측 연산 합차 곱 나눗셈 중에 나눗셈을 제외한 세 가지 연산에 대해 집합에서 정의한 논리곱이라고 하는 사측 연산의 곱하기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논리곱에 대한 거죠 얼마나 고민했겠어 집합과 집합을 곱해라 어떻게 할까 교집합을 찾아내는 논리곱 그리고 합성 함수를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첫 페이지의 출제 의도는 워밍업이죠 그치 워밍업 할 수 있다 힘을 내 뭐 이런 거겠죠 자 그 다음 5번 마찬가지 등비수열의 일반항 알고 있지 그리고 등비급수라고 하는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등비급수는 공비의 범위가 전부야 키가 공비야 라는 거 오케이 자 6번은 원래 있던 함수 f와 x가 들어가서 y가 나온다 y가 들어가서 x가 나오는 게 그 역함수니까 x와 y가 교환된 거죠 x에서 y로의 함수가 f라면 y에서 x로의 함수가 g이기 때문에 x와 y를 교환하는 관점을 알고 있느냐라는 역함수의 가장 기본을 묻고 있죠 자 7번 보시면 지수와 로그 파트는 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지수가 붙어있는 수를 이해하는가 라는 게 이 단원의 출제 의도고 수를 안다라는 건 수를 알면 그 단원은 충분히 학습을 한 것인데 수를 안다라는 게 어떤 거야 라고 했을 때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자연수인지 아닌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또는 어떤 지수가 붙은 수가 네가 알고 있는 수 자연수든 정수든 그 수와 대소비교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만 그래도 수를 안다 수직선에서 어디쯤 찍히는지는 알아야 네가 정의역으로 가지고 널 수직선의 안에 들어있는 지수와 로그로 표현된 수를 아는 것 아니냐 라는 관점에서 나오는 게 바로 지수와 로그 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a의 3분의 1제곱 자연수가 되려면 a는 3제곱수가 되는 수밖에 없어 그 정도 알면 그래도 자연수가 되는 조건을 안다는 건 기고는 됐네 라는 게 출제 의도죠 8번 보시면 발레는 어디서 찾아라고 했을 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p가 q 안에 들어있다라는 건데 그죠? p가 q 안에 들어있지 않음을 보여주면 발레가 되는 거지 거짓심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q 밖에 있는 p에서 발레를 찾는다라는 거 발레의 위치라는 거 한번 봐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흡수법칙 교집합은 작은 쪽 그죠? 문제는 교집합은 작은 쪽 합집합은 큰 쪽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x는 a를 포함하면서 a합 b에 포함되는 거지 그래서 a의 원소는 확정되어 들어간 거고 들어갈지 말지 미결정에 있는 게 5와 6이야 그래서 x라고 하는 집합의 개수는 확정된 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들어갈지 말지 미결정에 놓여있는 놈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e의 제곱계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집합의 개수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거기서 가장 흔히 쓰이는 흡수법칙 교집합, 합집합 교집합은 작은 쪽, 합집합은 큰 쪽 이게 접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상용로그의 자연수 부분이 주는 메시지 그 사인에 대한 것은 싹 빠지고 상용로그 표를 이용해서 너가 궁금한 진수에 대한 로그값을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표를 볼 줄 아느냐까지가 출제 의도예요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시그마의 모든 공식이 에센스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듯이 격자무늬에서 출발을 하잖아, 그치? 한 칸 한 칸을 가로 세로 1인 격자무늬를 만들어서 한 칸의 넓이가 1이다라는 관점에서 시그마 공식을 끌어내는데 그런 어떤 시그마 공식의 태생으로 봤을 때 별로 이상한 문제인 것 같지만 이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한 칸의 넓이가 1이야 그러면 R이라는 도형 하나당 넓이 3이 있네? 오케이, 그러면 AN이라고 근데 이번 문제는 정의역을 잘 쫓아가야 돼요 자칫하면 헷갈려 우리가 원하는 사각형 넓이의 그 N AN은 사실은 몇 개의 도형으로? 2N개의 도형으로 만든 넓이다 이기 때문에 한 개당 3이면 2N개면 3 곱하기 2N이니까 6N이 바로 AN이야 라고 찾아내는 거죠 이때 열심히 도형을 그릴 필요는 사실은 없는데, 그죠? 내가 원하는 건 그 도형의 넓이기 때문에 하나당 넓이가 얼마야? 그러면 두 개가 붙어서 N이면 2N개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2N개면 3 곱하기 2N이야 그냥 그렇게 다죠 11번 자리에서 약간 문과생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 정도 자리에서 당황스럽게 만들기가 쉽진 않은데 느낌이 이 뭐야 이런 느낌을 좀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격자무늬로 시그마 공식을 유도했던 한 칸 한 칸의 넓이로 시그마 공식을 유도했던 그 시그마의 태생이 출제 의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12번 12번 문제는 정말 좋은 출제 의도를 갖고 있죠 F와 G를 보는 순간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걸 인지하고 있느냐 원래는 루트 X와 X제곱이 역함수인데 루트 X가 X축 Y축으로 당한 짓을 X제곱이 Y축 X축으로 당해주면 여전히 역함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였어? 그럼 넌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였네? Y축으로 1만큼 X축으로 1만큼 여전히 루트 X와 X제곱이 역함수였듯이 F와 G는 역함수 관계야라고 하는 순간 G와 F는 합성되어 사라지고 결국은 F15값을 묻게 된 거지 합성함수 문제 같지만 사실은 역함수가 보이냐라고 하는 역함수 문제였어요 둘이 역함수였어 얘가 X축으로 둘이 역함수였어 X축으로 이만큼 움직여? 너 Y축으로 이만큼 움직여야 여전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아 오케이 역함수 알아보시오라는 거 13번은 5분의 M의 N제곱 플러스 1 5분의 M의 N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1 뭐 식 속에 뭐가 접목되어 있다? 무엇이? 5분의 M이라는 공비, 등비수열에 대한 극한이 접목되어 있죠 오케이 그러면 공비가 키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플러스 1일 때 그 사이일 때 바깥쪽일 때 기준을 잡아줘야 되지만 여기는 자연수 M이라고 하니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5분의 M이 1일 때 그리고 5분의 M이 0과 1 사이일 때 그리고 1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극한값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14번 보시면 방금 했던 문제는 되게 유사한 기출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공비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 사이일 때 그리고 바깥쪽일 때 하나도 빼먹지 말고 잘 따져야 돼 라는 것이 출제 의도일 수 있어 이런 경우에는 어? 이 케이스를 빼먹었네라고 해서 답을 놓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공비가 키야 공비의 범위를 잘 나눠야 돼 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자 14번 문제는 필요조건 충분조건이죠 뭐가 뭐이기 위한 충분은 앞에서 뒤로 필요는 뒤에서 앞으로 그 외에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15번 문제가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라고 하니까 저 위쪽에서 N의 M-4의 3제곱근이라는 건 N의 M-4의 3제곱근 중 실수 음 오케이 결국 근이니까 3차 방정식의 근인 거고 3차 방정식의 근은 3개가 있겠죠? 근데 3제곱근 중 실수니까 실근의 개수를 말해라는 건데 이 X3제곱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흐르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얘는 N의 M-4가 N이 1, 2, 3이면 음이고 N이 4면 0이고 N이 4보다 크면 양인데 이 상수값이 양이든 0이든 음이든 어쨌든 교점이 하나야 좌표 평면에 교점으로 나오는 게 바로 실근이야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하나고 FN은 고정으로 하나 상수함수야 그 GN 함수, GN 값을 찾아낼 때에는 짝수 함수에서 양이냐 0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2개냐 1개냐 0개냐가 결정되니까 F가 더 크기 위해서는 FN은 항상 1인데 GN 값은 어때야 된다? 0이어야 된다 그래서 N의 M-4가 음수여야 되니까 N은 4보다 커야 돼 이렇게 아주 단순한 문제였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출제 의도를 가지고 있죠 실근의 개수라는 말은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관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미원 도함수 활용의 강력한 주제인데 그걸 거듭제곱근을 통해서 출제했죠 3, 4월에는 이렇게 거듭제곱근을 통해서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 그래프 그리시오라고 하는 관점의 문제가 간혹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에센스에도 엑서사이즈 BQ 1번 2번에 붙어서 나란히 이와 유사한 문제를 놨었는데 그렇습니다 실근의 개수, 실수의 개수, 그래프 그리시오라는 출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 그 다음 16번 첫째 항이 양수이고 공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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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가 마이너스인 등비수열 AN이 있을 때 AN은 등비수열이야 그럼 그건 일반항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데 나한테 좋아진 새로운 수열을 빨리 받아들여 이 문제는 그러니까 X라는 것이 다항함수야 그런데 절대값 X는 다항함수가 아니야 그죠? 그런 것처럼 A, K에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제 자체는 등비수열일 수가 없어 K에 1, 2, 3, 4 들어가면 짝수차가 아마 다 0이 될 거야 첫 항이 양이고 공부가 음이라 두 번째, 네 번째가 0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0이라는 것을 제거하고 두 개씩 건너뛰면 등비수열이 결과적으로 돼서 등비수열 5개의 합으로 비결되지만 저 자체를 일반항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살려놓고 쳐다보면 등비수열이 아닌 거야 등비수열을 소재로 등비수열이 아닌 수열이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K에 1, 2, 3, 4 집어넣는 축차대입법으로 접근하는 게 매우 옳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다섯 개가 결국은 등비네라는 걸 알아보겠지만 오케이, 등비수열로 표현했지만 등비수열이 아님으로 K에 1, 2, 3, 4 집어넣는 축차대입법 새로운 수열이라는 게 출제의도야 새로운 수열을 받아 출제의도 등비고집표지만 새로운 수열이야 이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17번 자, 유리함수하는 순간 점근선이고 기억에서는 살짝 필요한 절편을 구하게 했을 뿐이고 미연에서 점근선 마이너스 2가 뒤집어져서 플러스 2로 따라갔냐 그 안에 있는 P값은 X축까지의 거리가 2를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게 니엔이고 디겟은 점 P의 X좌표가 K일 때 삼각형 AQP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자연수가 되도록 삼각형 넓이 좌표 표면에서 넓이는 길이를 구하라는 뜻이고 길이는 좌표를 구하라는 뜻이니까 오케이, 좌표들만 구하면 돼 좌표 구해서 여기가 K니까 차이가 4분의 3K고 4분의 3K 잡아서 K 들어간 Y값 곱하면 부모에 아마 16이 생기나? 그래서 자연수 되기 위해서 16이어야 됐다 뭐 이런 문제였겠죠? 어쨌든 출제 의도는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밖에 물어볼 게 없었어 17번 자리에서는 이게 조금 20번 이렇게 들어가면 대칭성도 나오고 할 텐데 유리함수의 대칭성 멋있게 나오는 게 20번, 21번이 될 수 있는데 17번에 가볍게, 알겠죠? 자, 18번 문제는 이 문제를 직접 푸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한번 따라가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쫓아가는 이 논리를 21번에서도 사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결국 이 문제의 흐름 속에 들어있는 건 직선과 곡선이 접한다 즉, 2차함수 예를 들어 이런, 여기는 거꾸로 엎어져 있지만 직선과 곡선이 접해 그 말은 이 fx와 gx를 연립했을 때 fx는 gx다라고 연립을 해 그러면 fx 마이너스 gx는 0이다라고 된 이 식이 접점의 x값을 t라고 한다면 t1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 식은 x 마이너스 t1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어라는 게 접점이 방정식에서 대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라는 거잖아, 그죠? 뭐 마찬가지로 3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접해 그럼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야 돼 라고 판단하는 것도 그래프에서 이 정도만 그려놓고 왜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정말 웃은 거죠, 그치? 그래서 접하면 반드시 만나 왜 반드시 만나? 아니, 둘이 연립을 해봐 그럼 대수적으로 도와준다니까 방정식의 근의 관점에서 보자면 연립했을 때 접하는 점은 중근이 될 것이고 3차 방정식에서 하나가 중근이야 그럼 나머지 한 근은 허근일 수가 없죠 허근은 세트로 나와야 되니까 실근이어지만 돼 아, 그러니까 접하고 만날 때 이 접점의 x값을 제곱의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연립방정식인 거죠 둘이 방정식인 거지 그 관점을 이 안에 설명을 해놓은 거야 완전제곱식이 될 수밖에 없잖아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면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어디가 핵심이냐면 여기 이 식이 연립해서 한쪽으로 몰았는데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어야지만 이게 바로 교점의 x값이잖아 라는 거죠, 오케이 완전제곱식 얘를 제곱하면 너가 돼야 되니까 결국은 b값 이거 이 두 배에서 나머지는 그냥 끼워넣으면 되고 그래서 접선의, 접점의 x좌표가 인수 두 개를 만드는 x값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교점을 분석하기 힘들 때요 기하적으로 교점 분석이 조금 까다롭다 어, 이거 어떻게 될까? 그럼 방정식을 분석해도 되고 방정식 분석에서 근까지 찾으라고 한 건 아니야 교점의 갯수, 근의 갯수만 원해? 그러면 거꾸로 기하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놓고 교점을 관찰해도 되고 그래프와 식이 서로 소통을 해야지만 완벽하게 아는 거니까 이 문제는 쭉 한번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극한값 못 구하는 사람 없을 테니까, 그죠? 오케이 자, 19번 문제는 출제 의도가 딱 이 현이죠 현, 이 현, 현 현 하면 수직 이등분선 그런데 여기가 뭐이기 때문에? 루트이기 때문에 이 전체 길이가 2가 나오고 그럼 이등분, 너도 2이니까 이만큼이 1일 것이고 그러면 여기가 2 그래, 직각 삼각형에서 2대 1대 루트 3이 나오고 그럼 결국 이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을 빼라 이기 때문에 높이만 구해주시면 이 길이, 이 길이는 전체 얼마이기 때문에 또, 이 길이가 얼마죠? 이거 하다 보니까 다 풀어버렸네 루트 2, 그럼 얘는 얼마? 1, 1이면 여기가 b가 루트 3대 1이니까 너 1이면 너는 루트 3분의 1 이래서 삼각형에서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어쨌든 삼각형 넓이의 차로 첫항이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첫항이 한 김에 해버릴까? 루트 3, 1, 루트 3 빼기 1과 루트 3분의 1 그러니까 루트 3분의 1 이게 첫항인 거지 음, 그렇군요 저게 첫항이다라고 심플하게 구해낼 수 있게 하느님은 바로 현이 나오면 원에 현이 나왔어 원에 대한 현의 성질 수직 이등분선을 짝도해야 무언가가 풀리기 시작됩니다 에러 19번 됐죠? 자, 그 다음 20번 20번 문제는 되게 독특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문제를 살리자면 괜찮은 문제인 것도 같아요 문제를 읽을 때 조건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집합 A의 원소 1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 1 때 그때 그들의 합이 최대인 걸 찾아라 이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최대로 나오는 집합의 구성을 먼저 만들어 놓고 먼저 만들어 놓고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게 하는 집합의 구성을 만들 때에는 합은 고민하면 안 되는 거야 합이 그 외의 것에 더 큰 합이 나올지라도 뭐뭐일 때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는 상황 중에서 그 상황 중에서 원소의 개수를 최대로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원소의 합이 최대인 걸 골라라 이기 때문에 마치 확률 문제를 보자면 조건부 확률하고 비슷해요 전 사건 자체에 제한이 딱 걸려 있지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들 중에서 합이 최대가 되는 걸 집어서 크게 네가 원하는 거야 라고 분자에 올려서 확률로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니었을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아 오케이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을 결정할 때 그 원소들이 모두 독립적으로 어떤 식에 의해서 결정돼서 도출되는 게 아니라 원소들 하나하나가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종속이기 때문에 원소 A 집합 A의 모든 원소 A에 대하여라는 말을 보면서 A가 여기 속해 있으면 그러면 2A는 A에 속하면 안 돼 또는 우리가 숫자를 큰 걸 먼저 잡고 그 앞에 반한 게 있을 거 없을까 고민할 수도 있으니까 이 명제를 참으로 만족시키는 원소는 당연히 대우 즉 대우는 2A가 만약에 A에 있잖아 그러면 A는 A에 있으면 안 돼 자유롭게 판단하라는 거지 대우도 참이니까 A가 들어가면 2A는 못 들어가 2A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A는 못 들어가 아 그래서 1에서 19까지의 숫자를 펼칠 때에 1에 의해 종속적인 게 2고 2에 의해 종속적인 게 4, 8, 16 이렇게 종속적인 한 세트를 만들어 놓고 이 중에 개수가 최대가 되게 들어가려면 넌 들어가고 넌 들어가지 마라고 개수 최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합이 최대가 되면서 짝수가 되게 하는 걸 골라내야 된다는 것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짝이다 그리고 원소의 합이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게 하는 과정 속에 원소의 합이 짝이 되는 구성을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그들 중에 합이 최대가 되게 하는 값을 찾아내지 이거는 꼭 해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읽은 거 하고 선생님이 논리적으로 딱 끌고 가주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21번 보시면 자 여기는 그림과 같이 아 이 문제는 출제 의도가 일단 풀이할 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는데 첫 번째는요 중점 연결 정리 중학교 때 중점 연결 정리 그래도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이 딱 두 개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개념이 두 개인데 하나는 이 과정에서 배운 중점 연결 정리 즉 ABC라는 삼각형이 있을 때 이때 A점을 P라는 점은 A에 고정시켜 놓고 Q라는 점이 B에서 C까지 움직이면 Q가 그러면 P와 Q의 중점들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죠 하나가 움직이는데 고정되어 있을 수가 없잖아 근데 그 시작점이 Q가 여기 있으면 당연히 M은 PQ의 중점이니까 AB의 중점에서 출발을 할 텐데 마지막 점은 A에서 C까지의 중점인 여기서 끝나겠지 너 M1이고 너 M2라고 해봐 그러면 Q가 움직이면 A와 Q와의 중점인 M1에서 A와 C와의 중점인 마지막인 M2까지 이러고 직진해서 움직일 거야 진짜 직진이 맞아? 직진이 맞지 여기 가는 길에 어디인가 Q가 있다고 했을 때 역시 이어주면 삼각형의 닮음에 의해서 아 오케이 너가 1대2 여전히 중점이려면 1대2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1대2 지점에 쫙 가는 중점 연결 아니 그렇죠 중점 연결 정리 또 시간이 늦죠 중점 연결 정리 맞아요 감독님? 네 중점 연결 정리 그러면 결국 중점 연결 정리의 결론은 뭐야? 그럼 너랑 노랑이랑 평행이야 평행 그리고 길이는 반인데 여기는 영원히 뻗어나가니까 길이는 상관없고 평행이야 아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낼 때 저 기본적인 기하적 관점으로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것의 중점은 따라갈 수 없어 이건 이과에서도 말이야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동점이 나오면 먼저 하나를 고정시키고 하나를 움직인 다음에 그리고 너마저도 움직인다면 이라고 투스텝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P가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Q가 움직여 그러면 PQ의 중점인 M이 저기 마치 P가 A에 꽂혀있고 Q가 B12를 움직이면 M이 그 중점을 따라서 평행하게 중점 중점 중점을 유지시키면서 평행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아 여기가 M이 놓여질 수 있는 점들의 집합이다라는 거죠 오케이 Q가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일 거야 결국은 내가 원하는 A에서의 길을 해보면 이게 채소는 아닌 것 같아 어디가 채소야? 그 채소는 수직거리겠네 왜? 너도 M일 수 있지만 너도 M일 수 있어 P가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Q가 움직이니까 Q가 움직이면 M도 움직이니까 그 M들 중에 A에서 최소거리를 찾으라고 하니까 네가 채소야 이 말인 거지 그 최소 길이를 분석해보면 이만큼은 고정돼 있어 이건 내가 바꿀 수가 없어 어디서 어디까지? 0,8에서 이 직선까지 여기가 2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6이죠 그리고 루트 2분의 6이라는 건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바꿀 수 있는 게 어디야? 그러면 여기 근데 거기로 어떻게 바꿀 거야? P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면 M은 1이 움직인다며 근데 P가 여기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 P가 어디? P도 움직인단 말이지 P를 움직여가면서 이 노랑 이 길이를 가장 짧게 만드는 순간을 한번 찾아보자 노랑이 누구야?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해봐 그러면 저 노랑은 노랑은 P에서 X 플러스 2까지의 길이의 반 이라는 거지 Q가 어쨌든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P에서 Q까지의 중점일 테니까 Q가 요즘에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그러니까 이 점에서 Q 위의 이 점 남아있는 이 노랑 이 부분은 P에서 어디까지? 직선까지의 거리의 반에 해당한다는 거지 그럼 P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인 순간을 찾아 그게 바로 뭐야? 그러면 이게 바로 여기에 투입되는 두 번째 개념 도함수 활용 미적 1에서 나오는 도함수 활용에서 곡선과 직선이 만들어내는 최단 거리는 어디 있어? 그러면 곡선 위로 움직이는 점이 있는데 이 점들 중에 가장 가까운 점은 직선에서 제일 가까운 점은 직선을 평행하면서 옮겨보는 거야 이 점들이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거든 이 길이가 다 똑같거든 그러면 가장 최초로 곡선에서 이 직선으로 들어오는 평행 이 직선과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을 가지는 접점 그게 바로 최소 거리를 만드는 점이야 라고 하는 도형의 활용 도함수의 활용에서 접선이라는 개념을 살짝 접목시키는 거죠 그래서 OK P에서 저 직선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를 찾아서 그것의 반 고로 접선을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면 미분에서 기울기가 1이 되는 접점을 찾아서 바로 해결하겠지만 우리는 미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미분하지 말라고 아마도 루트 함수를 준 것 같고 그러면 그 루트 함수를 뒤에 이렇게 해보면 살짝 무리방정식 교과 과정을 살짝 넘나 들거든요 어차피 문제를 만들다가 그냥 무기 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이 자리를 N이라고 하고 Y는 X 플러스 N 그리고 이것과 아까 앞에 있었던 18번의 박스에 있는 그 논리를 딱 접목시키는 거지 Y는 E 루트 N 우리가 언제부터 그럼 미분을 했어? 미분할 수 없으면 연립해서 판별식 D가 0이야 그게 접점을 찾아내는 방법이야 이거 잘 알아보죠? OK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이야 라고 해서 미정 개수를 찾으면 되겠네요 접선과 곡선을 연립하면 중근을 가진다는 거니까 판별식 D가 0이겠네 그래서 연립해서 제곱해서 판별식 D는 0 하면 N이 1이 나오고 N이 1이 나오면 직각삼각형이 여기에 여러 개 보이니까 하는 김에 21번은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직각삼각형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여기 이 길이가 지금 있잖아 그치? 그 놈의 반이 필요한 거지 왜? P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의 반이지 P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의 반 OK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거리는 결국 여기에 직각삼각형 하나 더 있어 그림 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여기다가 그냥 할게요 하나 더 있어 빗변이 1 그럼 같은 논리로 6이면 루트 2분의 6 이 노랑이 그럼 너는 1이면 루트 2분의 1 그것의 반 2루트 2분의 1 그게 바로 달이다 이 말이죠 루트 2분의 6 플러스 2 루트 2분의 1 이것을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최소 거리다 이거를 현장에서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총평에서 듣고 아 이거? 느낌이 살짝 오면 해설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총평 듣고 해설강의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까 해설강의 찍을 때 코피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찍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해가 되시겠죠? 21번이 그래서 출제 의도가 뭐야? 그러면 일단은 이건 잊을만 하면 가끔 튀어나와요 이거 이건 가끔 있어 등비급수 문제나 도형에서 가끔 나오니까 오케이 중점 연결 정리 중점과 중점을 연결하면 반하면서 평행한다라는 것과 곡선과 직선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접선 문제였다 직접적으로 접선이란 표현이 없었지만 이 미적 원 이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마무리에 저기서 시작점은 동점 두 개일 때 하나를 고정시켜라는 약간 기하적 관점이 들어있긴 하지만 어쨌든 피가 움직일 때 마지막에 곡선까지 최단거리는 피가 접점인 순간이다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의 이 말인 거지 막 이해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지나갑시다 이 개념 두 개와 동점 두 개가 나온 다음에 하나를 고정시켜 간다는 것과 이 정도 그리고 둘이 연립해서 판백시티가 0이 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여기 안에 하나하나 넣어놨다 그 하나하나의 주제들 문제 전체 흐름이나 이런 거 말고요 그냥 하나하나의 주제들을 흡수하면 받아들이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22번 동치죠 지수 표현은 로그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동치 자 그 다음 23번 점근선 제일 중에 유리함수는 24번 극한값의 기본 성질 각각 수렴 결정된 함수들의 사측연산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극한값의 기본 성질 이렇게 문제가 쉽든 어렵든 일관되게 갈 수 있는 극한값의 기본 성질 수렴 결정된 수열의 사측연산으로 표현해라 등비수열 아니네요 자 이거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건데 구종교과 공통에 들어있는 워딩은 아니에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 뭐 이런 표현은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등차 등비 아니잖아 그럼 N의 1, 2, 3, 4 집어넣어서 축차대입법으로 구하면 돼 라는 뜻이고 우리는 수열을 딱 2분화시켜서 등차 등비야? 일반학 알아야 돼 합의 공식 알아야 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 돼 하지만 그 외의 수열들은 N의 1, 2, 3, 4 집어넣어서 찾아주면 무조건 답나와라는 거죠 로그가 정의되는 밑 자리에 있는 X가 0보다 크면서 1 아니야 라는 조건 중요했고 그 1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1 아니야 제거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27번 등비수열이 조건과 나한테 원하는 것의 연결 관계가 가장 예쁘게 나오는 문제거든요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이 굉장히 강조된 문제 강조되는 주제가 주로 등비수열인데 여기서는 약간 내신스럽게 약간 촌스럽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둘이 관계식을 바로 확 나누면 R이 나온다거나 이런 식의 그래서 평가원적이지는 않은 그래도 27번 자리에서 할 만큼은 하셨다 이런 느낌이 드는 문제예요 28번 문제는 그나마 이 문제는 평균 모든 원소의 4개의 합이 100이다라고 하는데 그 합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평균 곱하기 개수로 만든 거니까 4개를 더해서 합이 100이야 그 말은 평균이 25야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수능적인 관점에서 훨씬 좋죠 X1, X2, X3, X4를 평균인 25의 뭔가를 빼고 더해서 만들어놨거든요 해설을 한번 꼭 보시면 그냥 이 문제에 제공된 해설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게 풀면 근데 이 문제는 평균 25의 무언가를 빼고 더해서 토탈 어쨌든 100이 나와야 되니까 X1에서 X4까지 더 더해지고 빼지는 숫자들을 T1, T4까지 잡으면 그들의 합은 결국 0이야 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심플하게 그냥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설 강의를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평균이라는 관점 굉장히 중요해요 등차수율도 평균 곱하기 개수 확통에서도 다 더한 게 100이야 그러면 평균 20, 평균을 받는 거거든 합보단, 그죠? 그리고 두 점이 있을 때 중점, 그것도 평균 값이잖아 산술평균 그래서 평균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문제에서 배울 게 많다 반드시 해설 보시고 29번은 29번 자리에 어떤 문제를 만들까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문제 같아요 이 문제는 꼭 뭘 몰라서 틀렸다기 보다는 뭔 말인가 알아듣고 잘 적용시키면 되는 특별히 무언가를 말할 게 없는 문제예요 여기에 약수의 합이나 약수의 개수가 살짝 접목되어 있긴 한데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냄새가 가장 진한 문제가 아닐까 근데 이제 그 안에 2의 0제곱부터 2의 3제곱까지 합이 나오니까 그런 거 센스 있게 2의 4제곱 빼기 1이야 라고 하는 에센스 할 때도 늘 시그마의 공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홀수의 합이나 2의 거듭제곱수의 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정말 잘 내시지라고 증명한 거 외에는 선생님이 굳이 이 문제는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공비가 달라지면 지수에서 200의 약수들의 더하기 1한 게 결국 K값이 된다 이게 결론이죠 다 자리에 했을 거라 생각하고 자 30번 문제가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이런 문제가 라는 느낌을 좀 줬어요 근데 작년부터요 작년부터 가형도 이과도 평가원 6평 9평에도 되게 옛날스러운 문제가 출연했어 그래서 어쨌든 수학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수능의 체제나 또는 교과 과정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어떤 단원들의 연계는 약간 달라졌겠지만 단원의 순서가 약간 달라졌겠지만 어쨌든 수학의 본질은 고등부 교과 과정의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수학의 본질은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옛날 문제나 지금 문제나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보면 이 문제도 도움될 수 있는 포인트가 아주 강력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문제들이 한참 많이 나왔던 옛날 그 시절에도요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라 라고 했을 때 XY 좌표가 정수인 사각형들 안에 이 부등식 영역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어야 돼 해석해보면 이런 뜻이잖아 그죠? 부등식 영역이 조금이라도 그 말은 어떤 점이 한 점이라도 들어있어야 돼 내부에 사각형을 세워야 되는데 그 안에 그 부등식 영역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체킹할 거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랬을 때 나한테 원하는 걸 잘 보면 S에 M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을 묻는다 이게 이 문제가 주는 나한테 첫 번째 교훈인데 M 번째 항인 SN 또는 M 플러스 1 번째 항인 S에 M 플러스 1 각각의 관심을 가지지 마 이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야 새로운 수혜를 빨리 받아들이라는 거야 S에 M 플러스 1 빼기 SN에 관심이 있지 나는 각각의 관심 없어 그러니까 가끔 이런 문제 있잖아 그죠?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분의 A에 2N 마이너스 1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홀수 번째만 봐 AN 구하려고 하지 말고 홀수 번째만 봐 우리가 필요한 건 홀수 번제야 이런 거고 가끔 분자에 이게 같이 붙어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짝수분 이렇게 있으면 더더군다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이게 홀짝 분리해서 일반항 찾아야 돼 AN이라는 통합할 수 있는 일반항은 없어 그런 경우가 많죠 2N 마이너스 1이라는 일반항 즉 홀일 때 규칙 쫓아가서 일반항 구하고 짝일 때 규칙 쫓아가서 일반항 구해야 될 때 굳이 나한테 이렇게 주지 그냥 AN이 멀쩡히 하나로 존재하는데 N 자리에 한 번은 2N 마이너스 1 넣고 결국 그 자리가 정의역 자리니까 그런 문제를 굳이 이렇게 만들진 않는다는 거지 다르게 한다는 거죠 이건 마무리에 나한테 뭘 묻냐가 강력한 힌트일 수 있어 SN, SN 플러스를 하나하나 구하려면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차이를 구해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그런 차이라는 관점에서 그럼 어디와 어디 차이야라고 했을 때 그 일반항을 쫓아가서 지금의 교과 과정은 등차 등비가 아니면 N에 1, 2, 3, 4 집어넣어서 구해라 이게 맞긴 한데요 해석을 잘 해보면 교과 과정에 벗어나지 않는 이상 조건이 나한테 시키는 대로 겸손하게 읽어서 그대로 한 번 끌고 가봐 라는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을 강조해 보자면 이 문제를 읽었을 때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SN이라고 해 그럼 SN은 어느 X 범위 안에 있는 사각형을 세라고 하냐면 두 함수 윗끝 아랫끝 사이에 있는 영역인데 단 X를 0에서 2N-1까지 봐 그게 SN이야 그 안에 있는 사각형이 0에서 2N-1까지 그럼 SN 플러스 1은 0에서 2N 플러스 1까지 그러니까 둘의 차는 2N-1에서 2N 플러스 1까지 바로 일반항으로 접근 가능한 표현이 저 안에 녹아있다는 거지 굳이 N에 1, 2, 3, 4 넣지 않아도 2N-1, 2N, 2N 플러스 1 그 사이에 있는 사각형을 바로 세게 해주는 그런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자 언어와의 소통을 할 때 SN이라는 일반항 그걸 잘 쫓아가야 돼 S1은 여기 있네 S2 여기 인어란 여기야 SN은 2N-1까지 보라는 거야 그런데 나한테 묻는 바로 여기까지 접목시키면 오케이 2N-1보다 크고 X가 2N 플러스 1보다 작은 그 사이에 있는 사각형들을 세워라 라는 거죠 그게 분자에 들어간 새로운 일반항이야 그런데 저게 극한 붙지 않고 그냥 수열 단원만 단독으로 보자면 저런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도 평가원에도 그래서 저 표현 자체 접수 그리고 N을 쫓아가서 어떤 범위에서 세게 하는지 정확히 판단 그러면 N의 1, 2, 3, 4 집어넣는 게 지금 교과 과정의 올바른 방법이지만 이 문제는 그냥 일반항으로 접근해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N제곱에 있기 때문에 2차항의 개수만 쫓아가면 되는데 그래도 공부하는 관점에서 다 세워봐야 되니까 짝수의 반과 홀수의 반일 때 격자무늬가 포함이 격자무늬죠? 결국 이것도 그지? 그 사각형들이 포함하는 개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마지막 끝값까지 불의에 잘 보여줬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까지가 총평이야 지금 이 문제 쭉 하면서 어느 한 문제도 사실 개념 밖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21번이에요 21번 그게 약간 무리방정식도 쓰이고 사실은 그리고 도함수 활용의 접선의 관계를 알면 더 쉽게 풀리고 하니까 살짝 교과 과정을 넘나든다 그래도 뭐 미적원이 들어온 것까지는 애교인데 무리방정식이 들어있다는 게 조금 안타깝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선생님 푼 방법으로 잘 따라와서 이해하는 것에 의미를 두자고요 그 외에는 모두 우리가 강조했던 개념들을 가지고 살이 붓거나 포장지로 쌓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30문제에 대해서 아주 짧게 떠들었지만 이 정도만이라도 한번 쭉 들어놓으면 굉장히 달라질 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건 해설 강의에서 확인을 하시고 코피를 흘리면서 했던 해설 강의라 집중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확 꽂아주는 선생님 강의의 특징이 잘 살아났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총평 그래서 수능의 씨앗을 찾았잖아 그죠? 그러면 수능 출제 8대 원칙 보자 뭐였냐 수능 출제 8대 원칙에서 뭐가 가장 강조된 시험이냐라고 한다면 8대 원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강조된 시험이다라는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해라 느낌으로 풀지 마라 네가 갖고 태어난 수학적 감각으로 푸는 문제 아니다 라는 것과 수학적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한다 조건식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 SN이라는 게 저 위에 있고 그게 어느 범위 안에 갯수인지 또는 AM이라는 M을 정의역으로 받아서 K값들의 합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29번의 그 포인트는 중요하네요 M을 정의역으로 받아서 AM이라는 치역의 값은 K들의 합이다라고 했던 그런 수학적 언어를 잘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주 충실하게 조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죠 수학적 언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스스로 표현하면서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아주 강력하게 녹아있던 위쪽이 조금 더 살아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아래쪽이 조금 더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과생들 입장에서는 개념을 알았어 문제를 읽으면서 이게 어떤 개념을 원하는지도 대략 알겠어 근데 말이 막 너무 어렵게 표현되어 있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수학적 언어의 해석에서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능으로 넘어갈 때는 조금 더 정제가 될 것 같고 그렇게 정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해석의 순서나 여러 구조로 봤을 때 사설이나 다른 문제처럼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 선생님이 해설할 때 하나하나 읽으면서 해설했으니까 반드시 해설 확인해 보시고 수학적 언어와 선생님이 어떤 개념을 사용하면 그건 알겠는데 선생님은 왜 그 개념을 써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잖아 그치? 왜냐하면 그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올 거니까 다른 문제에 스스로 어떤 개연성으로 개념을 쓰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개연성이라는 건 결국은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에서 출발한다는 거지 조건을 읽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강조되었다 특히 이번 시험은 아래쪽에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현장에서 아마 오르세 수강생들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되게 열심히 해요 선생님이 강의를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서 모든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약간 정열적인 강의를 하는 스타일이라 그런지 배우는 학생들도 현장에서도 그렇고 온라인도 굉장히 촘촘하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겨울 동안에 열심히 해서 정말 성적 대반전을 이룬 학생들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한 학생들은 선생님 분명히 내가 실력이 늘은 걸 느끼는데 성적이 별로 안 올랐어요 하는 학생들도 있어 근데 이게 성적이라는 게 실력이 오르고 난 뒤에 약간 늦게 끌려오는 거거든요 마치 접선 따라 함수값이 끌려가듯이 실력이 올라갈 때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주면 어느 정도의 경험과 노력이 축적되었을 때 성적이 같이 끌려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겨울 두 달 동안에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이 개념을 똑바로 공부했고 그리고 문제를 읽으면서 훨씬 더 아 이 개념을 원하는 거야 이 말은 이런 뜻이야 라고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적으로 잘 발현이 되지 않았어 이런 얘기, 선생님 지구력이 없나 봐요 제가 답이 끝까지 못 나오고 하다가 넘어가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 그건 이제 조금 더 오랜 시간 지구력이 생기려면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오래 받아야 되잖아, 똑같은 거예요 지구력은 생길 겁니다 단, 겨울에 열심히 개념 에센스 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오르세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개념 강의 열심히 했던 것처럼 남은 시간 동안도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한다면 면접관 앞에서 사물학평 성적 얘기할 일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잘 봤든 못 봤든 본인이 잘 자신의 결과를 분석하셔서 이게 우연히 운이 좋아, 잘 나왔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냉정히 깎아내리시고 또 실력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 마무리 계산해서 약간의 허점이 있었어 그럼 아직 수학이 좀 두려워서 울렁증이 생겨서 집중력이 떨어져서 온 실수이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노력으로 극복해서 자신 있게 들어가면 실수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물학평의 결과가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빵프로다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실력이 증가되었음을 느꼈으면 그것을 본인의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력과 상관없이 조금 더 나왔으면 본인은 알잖아, 남들은 성적 잘 나왔네 할지라도 또 겸손하게 스스로를 깎아내릴 줄도 아는 그렇게 해서 꽃이 피더라도 더운 여름이 오더라도 낙엽이 떨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처럼 하시면 반드시 될 겁니다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물 보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지금부터 또 선생님은 기출백선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봄을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